116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이 주변에 위치하고 유교의 근본이 되는 덕목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의미하는 이곳은 인희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방문할 음식점은 종로호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종로호가 광장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산더미 고기찍입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격은 성인 1인당 12,900원에서 19,900원의 가격에 따라 돼지고기입니다. 소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부메뉴로는 냉면, 찌개와 계란찜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매장 안 왼쪽에 있습니다. 오늘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생각난다면 산더미 고기찍을 한 끼 부탁해 해서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 한 끼 부탁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전국 무화